이번 시간은 96페이지 축첩변경을 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축첩변경은 한 문항 정도가 꼭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일 테마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축첩변경이에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축첩변경이고 그렇다고 한 문제를 포기하기 그렇겠죠? 공법 한 문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거 맞춰도 되잖아요 물론 과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공법에서 공부를 좀 게을리하면 과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공법이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2차 과목은 공법에서 아마 난이도 조절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양이 방대하니까 공부를 해도 자주 까먹고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점수를 생각보다 기존의 모의고사에서 60점, 70점 맞는 사람이라도 실전에 가서 이렇게 잠깐 흔들려 버리면 10점, 20점은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첩변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 변화가 없거든요 시험문제 자체에서 자 축첩변경은 절차를 먼저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축첩변경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도가 나와야 돼 뭐가 나오면 여기서는 안 돼? 임야도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임야도 시행지역에서는 임야도 시행지역에서는 축첩변경의 의미가 없어요 축첩변경의 의미가 없다 자 축첩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에 무엇을 높이려면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려면 결과 축첩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작은 축첩에서 무엇으로? 큰 축첩으로 작은 축첩에서 큰 축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축첩변경이다 그럼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작은 것은 1200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200분의 1보다 큰 것은 몇 분의 1이다? 600분의 1이더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작은 것이 2400분의 1이에요 그럼 큰 것은 또 얼마가 돼요? 1200이 될 수도 있고 6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작은 것에서 뭐로만 가면 돼? 큰 것으로 가면 돼요 반대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게 되면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호도 안 되는 거죠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축첩변경의 무엇이다? 의입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딱 3개밖에 안 되거든 대상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선다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런 형태는 나올 수 있겠죠 박스가 딱 하나 주어지고 박스가 딱 주어지고 한 5개 써놓은 다음에 다음 중 축첩변경 대상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대상은 잦은 토지에 무엇이 있었다? 잦은 토지에 이동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면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를 분할을 했어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되는 규모가 필지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필지가 작은데 이것을 가지고 작은 축척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자니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가 써 있어요? 소축척으로는 지적증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즉 기존의 축척을 가지고서는 기존의 축척을 이용해서는 이것을 정밀하게 나타낼 수 없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잦은 토지의 이동, 즉 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 그래서 기존의 축척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정밀하게 나타낼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동일한 지본부여자 간에 둘 이상의 무엇이 있을 때 축척이 존재하는 경우 옛날에 이게 두 가지만 축척 변경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게 바로 뭐다? 지적공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 관리상 필요한 때 지적공부 관리상 필요한 때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토지 이동에서 축척 변경의 무엇이다? 대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왼쪽에 96페이지에 법률에 1항은 위원회를 두는 건 나중에 나올 거고 2항이 바로 뭐예요? 축척 변경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항은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승인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98페이지를 보시면 신청을 볼게요 이렇게 축척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해서 축척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즉 축척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무엇을 얻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서와 동의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98페이지 맨 밑에 1번 신청해 보시면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3분의 얼마? 2 이게 2분의 1로 나오고 공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4분의 3도 있죠 4분의 3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축척 변경은 승인 사항입니다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냐면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축척 변경을 하겠다라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서류 있겠죠? 서류, 서류은 이제 뭐를 제출해야 돼요? 사유를 제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와요 지번 등 명세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겠고 동의 얻죠? 3분의 2 이상의 무엇을 얻었다? 동의를 얻고 나서 그럼 동의서가 나올 것이고요 또한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무엇도 제출해야 된다? 의결서도 제출해야 된다 4개가 첨부서류예요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과거에는 축척 변경은 지적도 시행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도 4번도 제출을 했단 말이죠 지적도 4번 지적도 4번도 제출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가 지적도를 확인토록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서류다, 제출 서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 정상적으로 시험을 출제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정답을 얘를 딱 냅니다 믿고 들으시면 돼요 딱 이렇게 축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99페이지 맨 상단에 두 개가 써 있습니다 앞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합병을 하고자 이게 핵심이죠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적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척을 무엇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99페이지 맨 상단에 나와 있고요 승인 서류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심사한 후 여부를 통제하면 되겠죠 여부를 무엇한다? 통지를 하는데 여기서 며칠 이내 통제해야 된다 기간이 딱 주어지잖아요 뭐 20일 이내 통제한다 30일 이내 통제한다 X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의 뭐를 확인해요? 지적도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제출 서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축척 변경을 승인을 딱 해줍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시행을 축척 변경을 하겠다고 공고를 딱 합니다 시행 공고를 합니다 날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며칠 이상 공고한다?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다 공고를 할까요? 당연히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게시판이라든지 시군구 게시판하고 유일하게 게시 중에 하나가 리동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리동 게시판 게시판 하면 대부분 시군구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뭐다? 리동 게시판이 나옵니다 리동 게시판에 만점을 막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는 거 어떤 거를 공고할 것이냐 이겁니다 공고사항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다시면 잘 나오는 거예요 목적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지역 목적과 시행지역과 시행지역 그 다음에 축척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축척이 이렇게 바뀌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면적이 줄어들고 면적이 늘어났을 때는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이냐 청산 절차에 대해서 청산 방법이죠 청산 방법에 대해서도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사항 토지 소유자의 협조사항들 협조사항 그 다음에 세부계획사항 세부계획 축척 변경 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며칠 이상 공고한다 날짜가 더 중요해요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다 만점을 맞을 분들은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요 대부분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면적 결정 방법 이렇게 많이 냅니다 면적 결정 방법은 공고사항이다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그래도 남을 가리키는 남을 가리키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남을 이렇게 가리키겠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변형이 돼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작정 읽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를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도 잘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억이 오래 남는단 말이죠 됐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공고가 딱 떨어집니다 공고가 따로 떨어지면 토지 소유자가 협조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다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말뚝을 딱 박는다 이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이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이게 바로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며칠 이내야 되느냐 30일 이내에 누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무엇에 된다 설치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뭐를 설치해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라 이겁니다 그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려면 측량해야죠 그게 바로 무슨 측량이야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죠 그럼 경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A라는 사람이 이만큼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경계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 여기 경계점이죠 그죠? 여기에다 뭐를 설치하라는 거야 말뚝을 이렇게 박으라 이거에요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하라 이거에요 그럼 경계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도면에 이것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이걸 무슨 측량이라 그래요? 경계를 복원한다 해서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하면 딱 떠올라야 될 거 앞에서 했던 거 면적 측정 대상이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날짜가 중요하겠죠? 30일 이내 30일 이내 누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뭐를 설치해라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이거입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 소유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축첩 변경을 위한 뭐를 실시한다? 축첩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하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축첩 변경을 위한 측량 실시를 해서 뭐를 결정한다? 토지의 표시 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 사항을 토지의 표시 사항을 무엇을 한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100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까요? 동의 얼마 받아요? 3분의 2 그럼 일단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죠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시도지사 그럼 4번인 거잖아 이렇게 문제가 실제된다 근데 요즘 들어서 추세가 워낙 문제 자체를 낼 수 있는 문제를 다 냈기 때문에요 새로운 문제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이 내는 거는 교수들 자손심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문제를 변형하는데 대표적인 변형하는 문제가 가로너키예요 가로너키 아니면 몇 개인가 가장 편하지 몇 개인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죠 몇 개인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로너키가 나오면 어느 정도만 하면 느낌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느낌으로도 국장이 승인권자로 나올 확률은 제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135는 아니다 이거지 135는 135는 아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3분의 2니까 결과적으로 딱 4번인 밖에 없잖아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측량을 실시하는데 측량을 실시할 때는 동그라미 2번은 101페이지 5번의 측량 실시와 토지의 표시 결정이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쓰여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축척에 따라 축척이 바뀌는 거니까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합병하고자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면적만 새로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면적 볼게요 자 토지 표시에서 여기 토지 표시에서 이제 집원하고요 집원하고 면적인데 집원 내용은 여기 아마 안 써있을 겁니다 근데 집원은 축척 변경에서의 집원 어떻게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따라간다고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집원부여 방식을 무엇한다 준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집원부여 어떻게 한다 종전의 집원 중 본번을 가지고 집원을 부여한다 그죠? 종전의 집원 중 본번만을 가지고 집원을 부여합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축척 변경 시행 전하고 하고 난 후에 면적이 동일해야 되는데 절대 동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축척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달라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를 계산을 해요? 불일치했을 때 허용 범위를 딱 계산합니다 공식은 우리 앞시간에 했던 등록전환이라든지 분할의 경우에 허용 범위를 구하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0.026의 제곱의 M루트 F인데 그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면적으로 가고 허용 범위를 무엇하면 초과를 했을 때는 무슨 면적으로 간다? 후면적으로 간다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적이 100인데 후면적이 110이 나왔어요 허용 범위를 계산했더니 5가 나왔어 여기 10만큼 차이 났죠? 근데 허용 범위가 5야 근데 10만큼 차이 났죠? 그럼 허용 범위를 무엇한가? 초과한 거죠? 그럼 110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거고요 허용 범위가 20인데 허용 범위가 20까지 허용해 주겠다는데 10만큼 차이가 났어 허용 범위 이내죠? 그럴 때는 100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개념은 앞으로는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이렇게 숫자를 딱 해놓고 허용 범위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100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10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초과할 땐 110인 거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점검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디귿은 이제 보시면 디귿은 디귿이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디귿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지 않냐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을 할 때는 경계를 복원할 때 무엇으로 복원을 해요? 평판측량으로 복원을 합니다 왜 그러면 경계를 복원할 때는 평판측량으로 복원을 해야 되냐면 이 경계복원측량은 이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에 등록 당시에 그 측량 방법을 통해서 등록 당시에 측량 방법으로 경계를 복원하는 거거든요 등록 당시에 측량 방법은 100% 평판측량 아니면 전자평판이에요 그러면서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축적 변경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99.9% 경계점을 무엇으로 하는? 경계점을 좌표로 하는 축적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경계점을 좌표로 하는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경위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허용법이 초과냐 이내를 따지지 않고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산정한다 이겁니다 좀 어려워요 디귿은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측량 축적 변경을 하면 면적이 뭐를 가져올 수 있어요 증감을 가져올 수 있죠 증감을 가져오니까 그때는 무엇을 실시할 수 있다 청산을 실시하는데 면적에 면적에 무엇을 가져와요 면적에 증감을 가져오는데 면적에 증감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면적의 증감 내역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지범별 조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범별 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범등 명세다 그러면 X 여기에 지범등 명세라고 써있죠 또 저쪽 부분에 지범별 조서다 그럼 또 틀립니다 자 마지막 줄에 101페이지 마지막 줄에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할 때에는 시행 공고 현재의 공부상의 면적과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그걸 뭐라 그래요 지범별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지적 공부 정리 등의 정지라고 나오죠 이거는 공고가 딱 떨어지면 공고가 딱 떨어지면 청산이 모두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거든요 청산이 모두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는데 확정 공고할 때까지 이때까지 이때까지 지적 공부를 정리를 정지시킵니다 이때까지 뭐를 정리해요 공부 정리를 정지시키고요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도 무엇한다 정지시키더라 이겁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에 공부 정리와 경계 복원 측량을 언제까지 확정 공고할 때까지 무엇할 수 있다 정지해야 된다 가로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예외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무엇을 가졌을 때 증감을 가져왔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청산이에요 근데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요 하나는 뭐냐면 증간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에 기억에 써 있죠 필지의 증간면적이 필지의 증간면적이 허용범위 무엇일 때 이내일 때 자 필지의 증간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일 때 이거 보세요 자 20까지 허용을 하겠는데 10만큼 차이가 났어 그럼 허용범위 이내죠 그럼 전면적으로 가죠 면적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전원이 토지 소유자 전원이 야 우리 청산하지 말자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해서 무엇을 제출했다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확정공을 합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만약에 면적이 100이었는데 면적이 110으로 늘어났어 10만큼 더 늘어났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곱해가지고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면적이 100인데 면적이 90으로 줄었어 10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지자체에서 그 금액을 주도록 돼 있어요 납부도 하고 받을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 청산이요 청산이 완료됩니다 청산이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무엇을 해요 지체 없이 확정공을 합니다 청산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납부와 지급이 끝난 거죠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무엇을 한다 확정공고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확정공고할 때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입니다 확정공고할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중 축적 변경 시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예요 확정공고할 때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만점을 막기 위해서는 확정공고 사항들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다 소재미 지역명 소재미 지역명 축적이 바뀌죠 지적도의 축적 지적도의 축적 그 다음에 청산금의 조서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확정공고 했죠 그럼 지적공부를 무엇하면 돼요 공부를 무엇한다 정리를 합니다 절차만 정리하고요 이것도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등기를 촉탁을 해줘야 돼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이라면 정답은 무엇이다 무조건 신기등록 찾으시면 돼요 토지 이동 마지막 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축적 변경도 토지의 이동이기 때문에 촉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축적병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결의서 작성한다 항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보고해서 결제 맞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의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셔도 돼요 등록 볼게요 토지 대장은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공부를 정리하고요 지적 또는 확정 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서 정리한다 서로 위아래가 바뀌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토지 대장은 확정 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서 정리한다 그러면 X 지적 또는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큰 절차 다시 한번 볼게요 축적병경을 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오케이 떨어졌어 그럼 하겠다 공고를 딱 합니다 공고 떨어지면 며칠이네 30일이네 토지 수자 뭐를 설치를 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 땅에다 박어 이렇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측량을 실시를 해서 면적을 결정을 해요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 청산을 해 나쁘 지급이 끝나면 확정 공고하고 공부 정리하고 촉탁하는 이 절차를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고하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토지 표시를 결정을 한 다음에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청산을 하고 납부 수령이 끝나면 확정 공고한 다음에 공부 정리하고 촉탁하는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 이거예요 또 하나의 절차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청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절차가 딱 나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청산 절차에서 시행령 75조 나오죠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104페이지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무엇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증감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을 제출한 경우는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면적에 증감이 있는 거니까 이 필지 자체가 제곱미터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범별 지범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범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하라 이겁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소관청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범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이걸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은 어디에다 제출하냐면은 축첩변경위원회에다가 축첩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지범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조사를 해서 축첩변경위원회에다 제출하는데 시험에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축첩변경위원회가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이 제출한다 X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범별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금액이 결정이 됐으면 청산금을 무엇을 한다? 청산금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범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고요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도 의결사항인데 그 청산금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이냐 간단하죠? 증감했던 면적이 있을 것이고요 증감 면적에다가 요 금액을 무엇을 해주면 돼요?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이 나오죠 청산금이 산정이 됐으면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청산금의 결정 공고를 합니다 산출 조서를 작성하고요 청산금의 산출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한다? 공고합니다 날짜 나와요 공고 15일 공고 15일 날짜가 틀리게 나오겠죠? 그러면 시험에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할 사람 납부하고 납부와 수령 통지를 합니다 납부와 수령 통지를 하더라 과거에는 납부는 3월이고 지금은 6월이었거든요 지금 납부도 몇월? 6월이고 지급도 몇월이에요? 6월이더라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청산금을 납부를 하고요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고지서를 받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월 이내? 1월 이내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자 청산은 누가 할까요? 청산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도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도 지적소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의신청도 누구한테 해요?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겁니다 그럼 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월 이내 1월 이내에 축첩변경위원회 축첩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결을 거쳐가지고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이 모두 끝났어 완료됐죠? 청산이 모두 끝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초과할 수도 있고 무엇할 수도 있다?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초과할 때는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부족했을 때는 부담합니다 이해하셨죠? 남았으면 갖는 거고 모자르면 남을 때 가졌으니까 모자르면 내라 이겁니다 부담해라 이겁니다 누가? 지자체가 자 이제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범별 제곱매태당 금액결정이 있어요 자 지적소관청은 청산을 할 때에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범별로 제곱매태당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축적변경 시행적 안의 토지에 지범별 제곱매태당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누구한테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오른쪽 청산금 산정 증간면적에 결정된 지범별 제곱매태당 금액을 곱한다 3번 청산금의 산출 조사 작성은 열람 15일 이상 공고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열람케 합니다 납부수령 통지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납부수령 납부 6월 지급 6월 이의신청 1월 이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줄에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차액 차액이 발생했죠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질문은 긴데 간단하게 일단 기억하세요 초과할 때는 수입 부족할 때는 부담 누가 지자체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축적변경은 제가 해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다 쓸까요 축적변경은 2 3 1 5 2 6 6 1 여기서 항상 답이 나옵니다 큰 절차 큰 틀의 절차 청산 절차거든요 됐죠 2 3 1 5 2 6 6 1 2 3 1 5 2 6 6 1 2 3 1 5 2 6 6 1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2는 20일이에요 시행공고 저기 시행공고 3은 30일 경계점 표지 설치 15일 청산금의 결정공고 20일 납부수령통지 6월 납부 6월 지급 1월 2의 신청 그 밑에 기출문제 보세요 왜 2번이 틀렸느냐 왜 2번이 틀렸느냐 언제까지 내라 6월이네 1년이 아니라 6월 봐야 날짜에 틀리잖아요 그래서 2, 3, 1, 2, 6, 6, 1 이거 지적을 공부할 때 관련 기본은 이게 수의 개념이 일단 어느 정도만 딱 잡혀있으면 공부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자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축적변경위원회가 나오는데 축적변경위원회가 나와요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다 암기하셔야 돼 5명 이상 10명 이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얼마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몇 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나오면 큰일나요 이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원이 축적변경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다 그럼 틀립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한다? 지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기능이 나옵니다 기능 기능 그 107페이지에 80조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셔도 돼요 기능 자 기능 여기 3개가 있어요 지범별 제곱미터당 금액결정 청산금 산정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3개에다가 축적변경위원회 기능 저 3개에다가 하나만 더 풀었으면 되겠죠 그 하나가 바로 뭐다? 계획에 관한 사항이에요 세부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하나가 더 뭐다?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더라 이게 축적변경위원회 기능이더라 이겁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관의 법률에서는 회의와 관련돼서는요 항상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그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럼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이 위원장이 미리 며칠 전 5일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5일 전까지 그 위원에게 장소라든지 안건 일시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딱 한 판이잖아요 여러분들 필기노트 보시면 축적변경이 딱 한 페이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절차를 딱 기억하신 다음에 축적변경을 공부할 때 항상 뭐부터 생각해라? 이거를 딱 생각합니다 2, 2, 3 2, 2, 3 1, 5, 2, 6, 6, 1 20일 시행공고 30일 경기점표지 설치 15일 청산금의 결정공고 20일 납부수령통지 6월 납부 6월 지급 1월 이의신청 이렇게 기억하시면 공부하실 때 아마 편할 거고요 자 109페이지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해놨는데 이거 이거를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것도 괜찮죠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제가 직접 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축적변경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록사항 정정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이쪽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